이거 최신 찌라시야? 네. 저희 배우는 세 명이 언급됐고요. 팀장님. 홍태성 씨 진짜로는 어떡해. 6년, 60년, 600년이 지나도 아무지 않는 상처라는 게 있는 거야. 야, 이 새끼야! 마약? 아... 우리 애들은 다 왜 이럴까? 아이씨야! 이범에 진짜 친구라며! 경호원 출신 매니저가 배우들 좁혀고 가니다는 소문을 걔가 냈지 아마? 도서혁 씨 혹시 내 안티입니까? 호소 세게 당하고 싶으시구나. 나 같은 식구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. 그럼 나 그거 써도 돼? 단독? 어? 왜? 이게 왜 메인에 걸려? 아니야. 홍태성은 아니야. 걱정 안 해줘. 우리 1위에 누군가를 지켜준다는 거죠.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. 쓸데없는 일을 일로 하는 거 너무 재밌지 않나요? TVN 별동별 4월 22일 첫 방송. onun일부터 받았은가. 2위에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다는 거. 네.